퀵땡이들 바오라는 말 알지? 레드빈 하얗고 번이래 저거 근데 맨빵 같아 그치? 치킨 받으신 와플케이드 여기가 그런거인가 봐 차트한테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근데 에그타르트는 맛없어요 아 그렇지? 죽집 펀치 펀치 요즘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거에요 요티오 케스팅 이런걸 먹어야지 이런거 어 맞아 볶음면 볶음면 나는 지금 저거 보다는 고기 빨리 넣어 아 현박가 좋게나 어 안녕 빵이 다 나갔다 여기가 고기빵 돼지고기빵 같은데 여기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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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들었어? 여기에 쟨는가 있으면 난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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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가 회사 먹다가 버려 그럼 가 회사 조심해 롯데 마라탕 사주세요 어우 향이 났어 이거지 하하하하하 이거지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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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어유 신난 누나 해가 이름는 뭐야 템플스트리트이래 템플스트리트 템플스트리트는 야시장이 꼭 생기지 쭉 만ья 주읍 여름은 잘 난데 야 요거 이런데로 산거 아냐 걔네들이 돋받고 호스텍이라고 내가 호스텍 물 따라 아 덥네 식하다 명동하고 종로를 묶어놓은 느낌 자 여기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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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러다 이쪽으로 오는거지 이쪽으로 오는거지 신호등 소리가 지랄맞아 와우 와우 음 맛있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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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